지금 보시는 것은 스위치 박스죠. 스위치 박스는 전기기능사에서는 별로 사용을 안하고 전기기능장에서는 3로 스위치를 최근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3로 스위치 넣을 때 사용하는 그런 박스가 되겠습니다. 스위치 박스는 이것도 구멍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양옆에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. 위아래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. 이것도 구멍을 뚫을 때는 댐이 되어있지 않은 쪽을 밀어 주게 되면 됩니다.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만 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구멍을 낼 수가 있죠. 혹은 공구를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에서 때려주면 됩니다.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? 한쪽이 짧게 나오죠? 이때 벤치를 들고 흔들어주면 이렇게 구멍을 뚫을 수가 있게 되죠. 철제 구조여 가지고 끝에가 조금 마무리가 매끈하지 못해서 약간 날카로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 맨손으로 했지만 사실 조금 아프기도 해요. 그러니까 혹시 이거를 다룰 때에는 장갑을 좀 끼셔 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. 아프신지 모르겠는데 약간 끝에가 이렇게 조금 날카롭습니다. 날카롭기 때문에 여러분 손이 좀 다칠 염려가 있죠. 저도 손이 좀 약간 험하게 많이 써 가지고 손이 굳은 살도 좀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뭐 사실 관계가 없고요. 두 개로 조여 주면 되겠죠.